이리와 돌아. 옳지. 앉아. 엎드려. 엎드려. 서. 서른. 옳지. 이게 조금 이때 되면 많이 빠져요. 왜 빠지는 거죠? 덥고 산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먹는 양에 따라서 조금씩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. 큰 문제는 없죠? 네. 큰 문제는 없고 지금 행복이는 알러지가 있어서 다른 간식이라든지 지방 많은 거, 칼슘 많은 걸 먹지를 못합니다. 이리와. 행복이. 이리와. 그래서 운동 많이 하고 또 이제 프리스비 같은 거 조금씩 하고 그래서 조금 빠져 보이긴 하는데. 아주 건강한 상태예요. 네. 지금 건강한 상태예요. 이리와. 자. 여겼다.